개그맨 양상국이 최근 부친상을 알려왔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양상국은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털어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상을 당한 슬픔도 크겠지만 양상국은 최근 몇 년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일이 연이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상국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해왔는지 그리고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된 아버지와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양상국이 최근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 양상국의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 양상국의 부친께서 이날 별세하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상국은 슬픔 속의 빈소를 지키고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양상국은 자신의 sns에 아버지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멀리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코로나 시국에도 달려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꼭 다가프며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상국이 감사 인사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양상국의 눈매며 콧날을 물려준 고인의 모습이 담겨있어 먹먹함을 안겼는데요. 양상국이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찾았던 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글에 지난 2019년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낸 개그맨 동기 김원현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랑 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셔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상국이랑 저도 잘 지내고 있을게요. 고생했다 상국아 라며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상국은 그렇게 아버지를 보낸 슬픔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양상국은 방송 내내 눈물을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밝은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지난 3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수의도 못 입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 번 잡고 싶었는데 라며 당시 상황을 털어넣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양상국의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셨고 아마 가족들조차 접촉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워낙 격리 정도가 강했고 3월이면 한창 코로나 감염자들이 폭증하던 시기였는데요. 양상국의 아버지는 그렇게 쓸쓸하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양상국은 평소 부모님께 잘하기로 유명한데요. 부모님과 자주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항상 잘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하여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상국은 과거 해피투게더삼에 출연해 아버지가 곧 암수술을 받으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양상국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혹시 아버지께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올까 늘 무섭다고 고백하며 장시간 운전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연세가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는데요. 특히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이번 달 말에 수술을 하신다고 밝혀 많은 출연진들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야기가 끝난 후 양상국은 눈물을 글썽였고 개그우먼 박미선 역시 같이 눈물을 흘려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힘든 택시 운전으로 자식들을 길러주신 아버지가 암에 걸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던 양상국이었는데 이렇게 최근 부친상까지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양상국은 부친상을 당하기 전에도 우여곡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한방송에 나와 무속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이 최근 힘든 일을 계속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버지가 3년 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법적 문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크게 빌려줬던 형이 있었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결국 갚지 않아 작년에 소송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전 여친 천이슬에 대한 루머도 해명했는데요. 양상국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내 열애설이 좀 컸어요. 결별하고 나서 여성분이 욕을 들었습니다. 나는 잘 돼 있었고 그분은 무명 배우였는데 그 당시 유명한 날을 이용한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천이슬과 양상국은 1년 정도 사기다 헤어졌는데요. 그 당시 양상국은 잘나가던 개그맨이었고 천이슬은 무명에 가깝다가 양상국과 사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천이슬은 굉장히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양상국처럼 못생긴 사람과 사귀는 거냐 혹시 양상국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다 결국 헤어졌었는데요. 그때 일이 마음에 남았는지 결국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상국은 무속인들에게 소속사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과거 소속사로부터 억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양상국은 지금은 소속사가 없어요. 예전에 소속사에 들어갔다 많이 되어서요. 대형 사무실이 있었는데 대표가 돈을 갖고 도망갔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잘나가던 때라 받을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김준호 선배가 그 돈을 대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형돈이라면 안 받겠다고 그냥 나왔어요라고 그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이어 애당 소속사에 있던 본부장이 회사를 차려서 같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사기를 당했어요. 출연료가 입금이 안 됐어요.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지만 돈을 못 벌고 있었습니다. 낼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 낼 정도로요. 근데 대표가 세금 안 낸 걸 고발하겠다고 해서 결국 돈 못 받고 나왔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양상국에 따르면 양상국은 소속사 두 곳에서 총 7천에서 8천만 원의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고 소속사를 대신해 5천에서 6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최소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리도 일이 안 풀린 것인지 소속사 두 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양상국의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것 같습니다. 양상국은 개그맨으로 잘 나가던 시절 각종 광고와 행사 등으로 부수입도 굉장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본업인 개그맨보다 부업인 레이싱 선수로 더 활약 중입니다. 양상국은 현재 레이싱 프로 선수로 활동 중인데요. 시작은 개그콘서트 할 때였다고 합니다. 서킷에 갔는데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좋아서 시작하게 됐고 개콘 처음 무대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다 보니 무뎌졌는데 레이싱은 계속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출발 전까지 하기 싫다가도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진다고 하는데요. 양상국은 모든 사람들이 취미가 있듯이 차를 좋아해서 레이싱에 입문했다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경기도 뛰고 있고 드라이빙 강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상국은 레이싱 쪽에 와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 지금 인스트루먼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그가 전부였던 그였기에 고생도 만만치 않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안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도 잡고 인생의 두번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싱을 한다고 해서 개그를 완전히 놓치는 않았는데요. 양상국은 2007년 개그콘서트로 데뷔해 개성 덩치는 외모와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재치있게 소화해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일 방송사를 누비며 일상의 전부였던 개그를 통해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그는 주로 경상도 사투리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하지만 개콘이 폐지되면서 갈 곳을 잃기도 했습니다. 비록 꿈의 무대는 사라졌지만 스스로 새로운 삶의 무대를 개척한 양상국은 지난 날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양상국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장르의 코미디가 생기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힘든 일이 연이어 생겼던 양상국은 레이싱을 하며 그 아픔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개콘이 사라지면서 갈 곳을 잃은 그를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두 번째 꿈이었을 텐데요. 부디 안전하게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던 아들을 이제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계실 텐데요. 그곳에서는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